김숙 그녀는 급스타다 오늘 톱스타의 공연을 보러 왔다 숙이는 생각했다 자신의 격려가 동료 스타에게 큰 힘이 될 거라고 어디 보자 주연 배우 대기실이 어디더라 안녕하십니까 누구세요 누구냐고 숙이는 자존심이 상했다 왜냐 황정민은 겨우 천만 숙이는 무려 4천만을 땡긴 여자니까 빈점 상한 맘을 누르고 일단은 가독여줬다 어떻게 할까요 어색하다 어색해 왜냐 그들은 진짜 초면이거든 어라 저 사탕은 어디 식당에서 식당 땡 은행 이지롱 뭐예요 얘기 좀 하지 쑥스럽구나 자기도 자기 숙이는 생각했다 이 남자가 질척거리는구나 황정민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뭐야 싱겁게 아우 겨우 벗어났네 톱스타들이 눈 마주치고 싶어 안달이 난 나는 급스타다 그건 네 생각이고 그리고 잠깐 바빅하느라 우리가 놓쳤던 또 다른 톱스타 숙이는 알고 있었을까 와 너무 평범해서 그냥 지나쳤네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